아, 밤늦게 일하다가 말고 야식을 먹는 중이에요. 수박하고 식빵 위에다가 샐러드를 얹고 또 김치전하고 수박하고 미역냉국하고 또 머이죽이에요. 머이죽에다가 부추김치에다가 이렇게 야식으로 가볍게 먹는 중이에요. 밤에 밥 먹기는 폭차고 빵 한쪽에다 샐러드해서 접어서 먹고 수박 먹고 오이미역냉국, 머이죽, 부추김치 이렇게 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해요. 야식을 먹으려고 해요. 액기스 뭐예요? 아, 이건 살구 액기스에다가 물을 섞은 거예요 누구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같이 먹자고 아니, 또 따고 하나 더 따고 맛있는 야식 요즘 밤늦게까지 밤새워 글어올리는데 여러가지 원수가 자꾸 날려버리고 힘이 드니까 좀 먹으면서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때가 많아요 아주 방해를 치니까 음 아 아 아 아 아 아